야, 김실장. 나 지난주 방송 보고 한참 웃었다. 무슨 일이야? 야, 너는 어떻게 방송에서 네 입으로 미키우천 닮았다고 얘기했는데 반응이 하나도 없냐? 닮았으니까 반응이 없지. 뭐 이 자식아? 그나저나 저 떨궈지는 뭐냐 쟤? 너도 비서냐? 개나 소나 다 비서한다고. 죽고 싶냐? 뭐 이 자식아? 넌 뭐야? 뭐라고? 넌 뭐냐고. 뭐라고? 넌 뭐냐고! 서 있는 사람이야. 서 있는 사람 잊지마. 인간 병풍, 됐지? 대사도 없는데. 김실장, 올해... 저 뒤에 서 있는 돼지는 뭐야? 넌 또 뭐냐? 뭐? 너 지금 뭐라고 했냐? 넌 뭐냐고. 뭐? 넌 뭐냐고. 뭐? 넌 뭐냐고! 앉아 있는 사람! 서 있는 사람 앉아 있는 사람. 가져와서. 김실장 많이 컸어. 별 보자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? 간단해. 그럼 너 저번에 김 회장한테 큰 거 두 장 중간에서 가로챘지? 그거 다시 가져와. 그게 왜 회장님 돈입니까? 제 돈이지. 네 돈이라고? 네! 네 돈이라고. 네! 네 돈이라고. 네! 네 돈이라고! 그래! 미안! 잘못했어 미안. 나 내 돈인 줄 알았어. 미안해 악수하죠. 미안해. 미안해. 야 눈 깔아. 아 진짜 미치겠지. 눈 깔으라고. 아 진짜 보자 보자. 뭐라고 했어 너 지금. 눈 깔으라고. 뭐라고? 눈 깔으라고. 야 이거 개미가 있냐. 왜 개미가 있냐. 개미야 이거? 이게 일개미. 일개미야? 개미. 근데 날개인데 연기. 이러면 그래. 들어가봐. 아니야 아니야. 아니 모르겠어. 들어가 봐 있으면 잘. 아우 진짜. 많이 컸어. 김실장. 어? 말래서 안 내렸구만. 너 저번에 밤마다 협박 전원 온다고 했지? 그거 누가 그랬을까? 누가 그랬을까? 지난달에 회장님 소유의 공장에서 불 났죠. 그거 누가 그랬을까? 그거 누가 그랬을까? 너 어제 찜질방에서 자는데 핸드폰 없어졌지? 그거 누가 그랬을까? 그거 누가 그랬을까? 회장님 어제 설렁탕 집에서 설렁탕 먹고 나오는데 박하사탕 없었죠? 그거 누가 그랬을까? 어? 누가 그랬을까? 너 어제 짬뽕 시켜 먹을 때 오줌어 별로 없었지? 그거 누가 그랬을까? 어? 누가 그랬을까 그거? 너 아이고 한번 Tragenin 홍버 사 strawberry 해야 할 줄까? 야 우유 인마. 승부하지 않겠는데. 이건 분명 타고 우와. 외혼 70일 await 후 900만 원격 사고. 김실장. 말 oversee 안 되겠구나. 너 속셈을 딱 보니까 중구 김사가 volunt 후에 사용해야 겠 Tutory사キ 마태 venir.. 즉 다음 경 HELM Made breakfast à будущ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? 그럼 한번 해보시죠 해보라고? 네 좋아 알았어 깜짝 놀랄텐데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거야 지금부터 10초 뒤에 나한테 박수를 치게 돼있어 해볼까? 해보시죠 해봐요 알았어 이 예언이란 말이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예 루살렘에서 어우 죄송합니다 엔진이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봤지? 예언 적중 예언 적중 예언 적중 예언 적중